와우, 굉장히 서두르네요, 칼 아, 벚꽃축제 간식 배달에 늦었다고요? 와, 정말 빠르군요 어허, 이상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가보는 게 좋겠어요, 칼 자, 좀 이따 봐요, 캐리 축제가 벌써 시작된 것 같네요 어른, 뜨거운 오후 태양 때문에 타워에 불이 났군요 칼, 어서 불을 꺼야 해요 최대한 빨리요 오우, 조심해요, 에드나 슈퍼추락이 도우로 도착했어요 하심 아하 아하 슈퍼트럭, 포스를 사용해요 와, 함께하니 더 좋은데요 불이 거의 다 꺼졌어요 오우, 노우 불이 나무 쪽으로 번지고 있어요 어? 아, 빠빠루 아, 야만하와 좋은 생각이에요 불 터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에드나 정말 잘했어요, 슈퍼트럭 와, 훌륭해요 와, 훌륭해요 불이 다 꺼졌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오우, 이게 무슨 일이죠? 오우, 노우 서둘러요, 슈퍼트럭 에드나를 구해야 해요 에스티 삼천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아, 레나토 오우, 좋은 생각이에요 어서요 트레인을 사용해요, 슈퍼트럭 에드나, 괜찮아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바이오, 칼 식당에 두고 온 간식을 케리가 배달해줬어요 고마워요, 케리 오늘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칼 축제가 정말 아름답네요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에드나, 에드폰 좀 벗어봐요 불이 났다고요 불이 굉장히 빨리 번지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컬, 공원에 불이 났어요 지금 당장 슈퍼트럭이 필요해요 아나, 알아요 저희가 도움을 매우 슈퍼트럭이획 소개 구 hac했다 Singapore ontoAA Québec 작품은 ITY 아마 스푼 rendez는 이것저것 에서 롬 에드나가 파이프를 건드린 것 같아요 슈퍼트럭! 무엇으로 변신해서 불을 끌 건가요? 슈퍼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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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방차군이요! 그렇죠! 슈퍼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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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하지만 아직 꺼야 할 불이 남았어요! 슈퐁, 슈퍼 accommodate 왼쪽에요! 오른쪽에 둬요! 에드나, 슈퍼트럭이 돌아왔어요! 오우 노우, 슈퍼트럭! 불이 공원까지 번졌어요! 아, ST3000을 사용한다고요? 물론이죠! 이번엔 어떤 멋진 걸 보여줄지 기대돼요! 와, 물탱크군요! 굉장해요! 와, 정말 굉장하군요! 불이 다 꺼지고 있어요! 오우 노우! 칼! 저기까지 불이 번지기 전에 꺼야 해요! 와, 정말 큰일 날뻔했어요! 와우! 멋진 역이에요, 마리! 오! 맞아요! 물은 이만하면 됐죠! 마리가 칼 위로 뛰어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요! 그럼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릴리! 좋은 아침이에요, 아기들! 안전모를 쓰고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오, 공사장에 현장 학습을 가고 있군요! 정말 신나겠어요! 그럼 잘 갔다 와요! 오, 조심해요! 오, 이런! 아기들 꽉 잡아요! 주위에 도와줄 친구가 없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릴리! 친구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걱정하지 마요! 슈퍼트럭이 해결해줄 거예요! 칼! 뭐야? 항로에서 큰일이 생겼어요! 릴리와 아기들이 다리 위에 갇혀 있어요! 도울 수 있나요? 좋았어요! 그럼 어서 출발하죠! 무슨 일인지 다 어떻게 해야 하죠, 슈퍼트럭? 좋은 생각이에요 항로에서 저정 가능한 차로 변신하죠 부술적인 제공사즈가 상처로 변신하겠죠 방금ć도张트에 갈등을 지지하는 게 있어서는 저의 스킬, 슈퍼트럭이 이상한 차로 변신합니다 한 개의 스킬에 갈등을 담어서 맞te기 때문에 저는 스킬이 다진 스킬이하다면 정말 적은 스킬이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ysis 스킬이크가 다르기 때문에 수강을 지지하는게 잘 안 믿을 수 없죠 우와, 슈퍼 보트예요 완벽해요 오, 노! 아기가 떨어져요 어서요, 슈퍼 트럭 아기를 구해줘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 저런 어서요, 그물을 던져야 해요 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요 따라와 오, 슈퍼 트럭 릴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서둘러요, 슈퍼 트럭 ST3000을 사용하죠 어서요 초능력 광선을 사용하면 다리를 닫을 수 있을 거예요 오, 저런 조금만 더 버텨요, 릴리 괜찮아요, 슈퍼 트럭 다시 한번 해보죠 우와, 작동되고 있어요 하, 천만다행이에요 자, 모두 안전하니까 걱정 말아요, 여러분 도착했어요 아기들이 현장 학습에 무사히 도착해서 정말 기쁘군요 맞아요 오늘도 슈퍼 트럭이 우리를 구해줬네요 항상 그랬듯이 오,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 트럭 우리 공사장 친구들이 고장난 다리를 먼저 고치는 게 좋겠어요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 페널티킥 승부차기를 하고 있군요 우와, 놀이에요 자동차 마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서 확인해보죠 마시모의 타이어가 도둑을 맞은 것 같네요 그리고 마틸다가 마시모를 도와 타이어를 찾고 있어요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슈퍼 트럭이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응 filho rescu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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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슈퍼 트럭. 제리가 도망쳐요. 어서 따라가죠. 오, 저런. 제리가 터널 안으로 숨어버렸어요.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ST-3000이요? ST-3000이요? 정말 기대됐는데요. 초능력 광선. 초능력 광선. 초능력 광선. 제리를 밖으로 제리를 밖으로 꺼내고 있어요. 잡았어요. 오, 나이스 샷, 마시모. 오, 그리고 봐요. 제리가 타이어를 가져왔군요. 제리, 물건을 훔친 대가로 타이어를 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마틸다. 범죄는 절대로 득될 게 없다고요. 자, 그럼 즐거운 게임 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캐리,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는 거죠? 배달이 늦었다고요? 캐리, 저 사이렌 소리 들었어요. 바비가 공경에 처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죠, 바비? 오, 바비. 바다에 상어들이 쫓아왔군요. 조심해요. 캐리, 바비에게 안 들려요. 오, 앞을 잘 봐요. 밑으로 떨어진... 오, 캐리. 커럴, 바비와 캐리가 위험에 처했어요. 캐리가 다리 아래 있는 수련으로 떨어졌어요. 상어들이 지금 막 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슈퍼 차렌리! omi! 업 한 명吗? 슈퍼 차렌리! 네, 도대체! 동룹 프로 mature 못 doch wel고 sai? Bjordvar excited我觉得 봐요, 칼 저기 캐리예요 오, 이런 다리가 열리면 상어들이 풀려날 거예요 서둘러요, 칼 무엇으로 변신해서 캐리를 도울 건가요? 헤이, 어머 오 캐리, 누가 왔는지 봐요 오, 상어들이 오는 걸 깜빡했군요 조심해야죠 바비, 캐리를 육지까지 견인해줘요 꽉 잡아요, 캐리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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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어 서둘러야겠어요 바비 상어들이 오고 있어요 Carl 어서 어떻게 해줘요 아 멋진 생각이에요 훌륭한 ST3000을 사용하면 되죠 좋았어요 서둘러요 친구들 와우 슈퍼트럭 좋아요 상어들을 내쫓고 있네요 계속해봐요 굉장해요 상어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어요 슈퍼트럭 수고했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슈퍼트럭 맞아요 바비 항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트럭 그물을 사용하죠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우와 새로운 아이스크림 기계를 작동하고 있는 캐리 정말 즐거워 보이는데요 오 이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캐리 기계가 좀 이상해요 캐리 계속 경고하고 있었어요 기계가 고장나서 통제불능이에요 캐리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카르 배달 준비를 하고 있군요 캐리의 가게에 문제가 생겼어요 카르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하-하-하 캐리는 파티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계가 고장났어요 오 이런 기계가 완전히 고장났군요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하지만 나쁜 소식은 여기가 엉망이 된 거예요 캐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슈퍼트럭 좋아요 기다려 주세요 잇따 인터넷 어 이 시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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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트럭이에요 이번 미션에 딱 알맞는 변신이네요 오, 칼 언제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청소도 즐겁게 하는군요 뭐, 아주 힘들진 않았어요 아이스크림은 더 이상 없지만 고장난 기계는 멈췄으니까요 오, 이런 안심하긴 일로 와요 기계가 또 흔제불능이에요 조심해요 아이오 슈퍼트럭 저기 고정핀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가 오작동하는 것 같아요 슈퍼트럭 이제 어떻게 할 거죠? 오케이, 슈퍼트럭 고정핀을 다시 잘 꽂아야 해요 지금이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예스, 편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수고했어요 이제 다시 깨끗해졌네요 이제 다시 깨끗해졌네요 다음 해봐요 우리 친구들 다음 해봐요 удь時候 안들쎄요 고요